네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뉴발란스 런 유어 웨이 서울 네 이번이 10회체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런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이 대회의 신청이 어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깜빡하고 얘기를 못 드렸고 그 전에 아마 제가 사전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앱을 통한 신청 날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청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청하진 않았어요 마라톤 대비를 뭐 이제는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좀 신청을 잘 하시나 또 혹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신청 못하시고 오랫동안 대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 좀 궁금해서 제가 그냥 신청은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어 좀 어 했습니다 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대기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메이저 어떤 브랜드에서 마라톤 대비를 열면 예전에 한창 뭐 유발해서 런온을 한다든지 나이키나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라톤 대비를 주최하면 거의 뭐 1분 컷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디지 벤츠 기브앤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진짜 1분도 안 돼서 다 되고 그리고 메이저 대회인 동아 마라톤 대회 지금은 서울 마라톤이죠 서울 마라톤이라든지 JTBC 마라톤이라든지 춤마라든지 춤마는 조금 요새는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대회들도 몇 분이면 다 신청이 접수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거의 한 30분 넘게까지도 대기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신청하신 분도 신청이 다 되었던 걸로 제가 어제 봤습니다 올해 초까지 마라톤 대회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저는 이것도 좀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는 메이저 대회들의 경쟁률도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통계 데이터들이나 사람들의 동향 같은 것들 데이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런 것들을 늘 시장 조사한다는 느낌으로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는 것 점점 달리기 마라톤 대회들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 확실하게 이 이유다라고 얘기 드리긴 힘들겠지만 제가 예상되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요 이제 중장년층에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중에 중단하신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마라톤 대회 참가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중장년층에서는요 일단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참가를 이제는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유로 유입되는 인원보다는 이제는 좀 마라톤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반적인 달리기가 아니라 풀코스 마라톤 같은 그런 대회죠 그리고 이제 어제 진행했던 런유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K 10키로 대회만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아닌데도 시간이 많이 대기 시간이 그렇게 뭐 빡빡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보면 느끼는 건데요 젊은 세대의 유입도 작년 말 정도까지 해서 달리기 쪽이나 특히 마라톤 대회 쪽에 젊은 세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라톤 대회에 좀 많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달리기 시장이 좀 늘어난 거고요 젊은 세대 중에서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라톤은 말 그대로 풀코스 마라톤을 예를 들은 겁니다 10K라든지 5키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단축 마라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마라톤 대회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의미를 따지자면 마라톤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좀 짧은 거리나 1시간 4배로 끝나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마라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 이런 대회를 한 두어 번 정도 나가보신 젊은 층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딱히 오프라인 마라톤 대회를 비싼 금액을 주고 나가야 할 이유를 이제는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나갈 때까지는 굉장히 즐겁죠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데 한 몇 번 해보고 나면은 이게 약간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뭐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비싸니까 이번에 런유어웨이 같은 경우에도 참가비가 6만원이요 아무리 기념품이 좋다고 해도요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모자도 주고 양말도 주고 한다고 해도 6만원이라는 금액은 선뜻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회 이후에 공연에서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오고 아이돌이 나온다고 해도 대회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제대로 즐기기도 쉽지 않고요 안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위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회들은 대회 코스들도 이제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뛰어보면 매번 달리는 그곳만 달리는 거예요 1년에 내가 만약에 유명한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한 3군데 정도 간다 그러면 겹치는 그런 코스가 좀 많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출발점이라든지 도착지점도 한 3곳 4곳 5곳 정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거기를 연결시키는 달리기 코스도 비슷비슷하고 한강 다리를 달려도 뭐 이건 마포대교를 달리든 성수대교를 달리든 그냥 좀 달려보면 또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감흥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날씨도 굉장히 들쑥날쑥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요 더더욱 이런 큰 비용을 내고 내가 특정 날짜에 대회를 참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비용 문제가 이렇게 있긴 한데요 주최 측에서 대회를 여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받을 수도 없어요 특히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뭐 대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천 명에서 몇만 명의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달리는 거리는 뭐 풀코스리 예를 들자면 42.19km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리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급수대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제를 내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요즘 인건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받는 그런 교통 혼잡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와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 내는 혼잡 비용이 정말 큽니다 진짜 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는 그냥 돈을 남기지 않을래 라고 해도 서울에서 대회 열고 도로를 몇 시간 동안 점령하려고 하면 진짜 못 받아도 1인당 4만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이건 정말 똔똔을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모를 사태도 있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받으려고 해도 1인당 5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1인당 4만원 받고 거기다가 이제 기념품 같은 걸 주려고 하면 한 거기다가 1, 2만원 정도가 더해지니까 5, 6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서울에서도 한강에 있는 자전거 길이나 그쪽 길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대회들은 비용이 2만원 3만원 정도 열리는 구청에서 연 대회들이 그렇게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대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또 도로가 굉장히 좁고요 사고도 많이 나고 길을 갔다가 풀코스를 뽑아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큰 대회들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달리시는 분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런 추세들로 인해서요 내년에는 브랜드 마라톤 대회들도 이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참가를 하다가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러닝 관련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마라톤 대회들을 고민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대회를 열고요 그냥 부재만 바꾸고 디자인만 바꾸고 하지만은 어차피 나가서 달리는 건 똑같은 그런 대회를 열게 되면 매년 뒤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매년 달리는 방식들을 조금씩 바꾸고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금 이벤트를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지만 지속적으로 달리기 하실 분들 마라톤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을 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 특히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참가하는 건 이제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분명히 제약이 있으니까 하지만 메이저 브랜드라고 한다면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